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발로 뺏으려고 했지? 네 잘 봐요 자 뺏으려고 해봐 발 뻗어 뻗어 뭐해? 오오오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뻗었을 때 손을 막아줬죠? 자 절대 못 뻗지?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열려요? 발행위 사이에 열리죠? 발행위 사이에 쑤셔봐 쑤셔 자 어때요? 자 이제 가운데 발은 쑤실 수가 없죠? 왜 그러냐? 자 각도상 다리 녹아요 다리 녹으면 나 앉아 그냥 앉으면 어떻게 돼? 다시 앉아 못 뺐죠? 자 이제 이쪽 발이 들어와 발 발 뻗어 뻗어 자 안 되죠? 자 이러면서 내 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? 레이더야 레이더 내 손이 레이더가 돼야 돼 옆으로 왔어 차가워 다시 또 일로 왔어 일로 와봐 저 어떻게 서요 지금? 손 보여요 지금? 발행위 사이에 조정으로 만지고 발 더 올라와서 손을 막아주고 손을 바닥으로 이렇게 하자면 손 바닥으로 상황을 느껴야 돼 손을 바닥으로 이렇게 하자면 손 바닥으로 상황을 느껴야 돼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내가 여기서 등을 줬어 근데 얘가 이쪽에서 힘을 강하게 들어와 어떻게 해요? 저 아까 봤어요? 얘가 이쪽에서 막 들어오고 어떻게 해? 끝 벌리고 톡 하니까 느껴지죠?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 과외?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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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